반갑습니다 노란색 로봇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경기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를 6대3으로 누르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NC 다이노스 입장에서는 6연패에 빠지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5위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내일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경기 브리핑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2회 일단 하트 선발이 박찬호 선수를 1회 첫 타석부터 백도어 슬라이더라고 하죠. 백도어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꼼짝 못하고 루킹 3진을 잡으면서 상쾌한 출발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회 초에 만루에서 박찬호 선수는 통산 만류 타일의 3할 2분 구리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방망이 갖다 맞췄는데 안타가 되면서 득점. 그래서 2대0까지 만들고 하트 선수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까지 나왔습니다. 3대1까지 나왔은 3대1인 상태에서 부산에서 복귀한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은 이의리 선수였습니다. 박한결 선수가 자주 출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산 9안타를 쳤는데 9안타 중에 4홈런 그러니까 9개 안타 중에 4개 홈런을 치고 있다고 멘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홈런 그래서 10안타 5홈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장타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통산 10개 안타를 쳤는데 그 중에서 5개가 홈런이라고요. 상당한 장타력. 박한결 선수. 그 이후에 바로 데이비슨 선수의 백투백 홈런까지. 아무리 몸을 던져봤지만 백투백. 그래서 3대3까지 동점을 만들면서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만 나성범 선수가 또 역전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4대3으로 역전을 시킵니다. 나성범 선수는 3경기 연속 홈런. 완전히 살아났죠. 그래서 시즌 6호인데 3경기 연속 홈런. 그래서 4대3. 그리고 또 7회 초에 김도영. 우리 김재열 선수. 김재열 투수는 기아 타이거즈에 있던 선수예요. NC 다이너스 팬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이건 진심으로예요. 왜냐하면 김재열 선수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남아있어서 좀 더욱더 선발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필승조. 정말 저는 저 개인적으로 9위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NC 다이너스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김대용 선수가 또 솔로몬을 치면서 5대3까지 만드는 장면. 김대용 선수는 5월달에는 홈런을 치지 못했지만 6월달에 다시 홈런 시동을 걸면서 진짜 박찬호 선수처럼 좀 약간 야리야리한 호리오리한 야리야리는 뭐죠? 죄송합니다. 호리 생방송이기 때문에요. 생방송이기 때문에요. 호리오리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홈런을 뻥뻥 때리고 있습니다. 홈런 아마 탑에 들 겁니다. 5대3이 되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6대3으로 오늘 마무리 기아타이거즈의 마무리는 전상현 선수가 했습니다. 정의영 선수는 어제 물론 세이브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좀 약간 위험한 구간이 좀 있었죠. 정의영 마무리 투수가 9위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근데 조금 공이 좀 무디다 이런 판단을 내렸나 봐요. 그 이유는 연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오늘 6대3 석점 차라면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임에 불구하고 오늘 정의영 선수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보호 감독이 이야기했고 전상현이 나와서 깔끔하게 세타제를 막았습니다. 전상현도 8회에 나와서 과거 삼성으로 치면 삼성 왕조 때 오승환 있을 때 그때 약간 안지만 그런 느낌이죠. 8회에 나와서 절대 점수 주지 않는 아니면 예전에는 정현옥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마무리로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33승 20패가 되면서 4연승. 4연패 이후에 4연승. 깔끔하죠. 그대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연패는 연승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연패도 1위팀도 예외가 없죠. 근데 그것을 얼마나 추가적인 연패로 빠지지 않고 그런 분위기를 빨리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인데 SSG 입장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7연패에 빠져있고요. 그리고 NC 다이노스도 그걸 못하면서 6연패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NC 다이노스와 SSG는 굉장히 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좀 잘했었는데 오늘 박병호 선수가 홈런 쳤더라고요. 그거 내일 제가 쇼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4패. 아쉽고 LG가 잘하고 있죠. LG가 5연승을 하면서 심판왕 5연승. 그래서 단독 2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제일 잘하고 있죠. 7승 3패. 그리고 제일 못하고 있는 팀은 딱 여기입니다. 4위, 5위, 6위. 삼성 NCSG. SSG.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NC 입장에서는 내일 경기입니다. 5월 30일 경기 기아.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아마 내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만약에 내일 투수가 나온다면 이제 기아는 스위프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죠. 내일의 이순철 비호는 슬러브라고 표현을 하던데 스위퍼죠. 그 스위퍼 구종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손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내일 혹시 내일이 나온다면 한번 잘 보십시오. 공이 이렇게 가버려요. 어떻게 치죠? 여기까지 딱 보이는데 스윙하려고 하면 공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맞출 수가 없죠. 반대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야, 그리고 반대도 이렇게... 야, 진짜 그 구종 가치는 KBO 리그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구종 가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롯데에는 선발 나균환, 한화 선발 김기중, 키움 선발 이종민, 삼성 선발 레이에스, KT 선발 한차현, 두산 선발 곽빈. 야, 곽빈 내일 또 나오네요.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팬분들은 내 힘 내셔서 내일 1승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또 스윙을 하면서 롯데자이언트에 당한 거 다시 갚으면서 좀 다시 굳건한 1위를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 축하드리고 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아는 이제 4연승이 됐습니다. 저희 채널은 쇼츠로 유명하니까요. 쇼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쇼츠 터치하시면 아마 주무시기 전에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약되어 있는 거 궁금하시면 내일 11시 반에 오픈하니까요. 박병호 선수가 혼문을 쳤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거 제가 더빙해서 내일 만들었으니까 내일 11시 반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 직접 등판. 직접 등판했어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도 있고 로봇도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로봇이 왜 여기 있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 보여드려볼까요? AI 심판 맞고 공이 굴조됩니다. KBO의 AI 심판이 실제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공을 회피하는 능력까지는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아 AI 심판 공 못 피해? 찬호야 담에 AI 심판 또 맞춰줘. 예? 인간 심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아 AI 심판이